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텔레그램의 내용이 유출이 돼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시생자 전체 명단이라던가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가 안된다면서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었고 이미 언론에 전체 면을 채웠어야 되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또 유가족하고 접촉을 하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체 시생자 명단이라던가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이 이와 같은 소식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참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맹공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어저께 이 사건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정치적인 이득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서 오히려 장재원 의원이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펄쩍 뛰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이 난리를 쳤었던 민주당이 오늘은 말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156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는 156명의 희생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해야 된다면서 찝찝하다 애도하려고 하는데 이태원 126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면서 희생자 명단이라든가 영정, 위패가 없는 합동 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이나 방문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라는 사람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인터뷰도 없고 슬픔의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이라든가 애도를 하고 싶다면서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사과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길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했지만 결국 최민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사연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어저께 국회에서 장재원 의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펄쩍 뛰었지만 오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최민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상 민주당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유족들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꺼먼 속내가 빤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도 별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2차 가해가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애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까지 놀러 갔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갑론을박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각에서는 희생자들의 신원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2차 가해가 있는 일도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인터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참사를 겪고 인터뷰할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가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라든가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뭐가 좋다고 나서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와 같은 논의를 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오늘 최민희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는지 이거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당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누가 그런 제안을 했다면은 부적절한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거의 난동에 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분양소를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을 일제히 내려보내는데 그 공문에 영정과 위패는 생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정과 위패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정부 합동분양소 설치된 것 전부 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죠? 그거 없었죠. 유족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유족들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5세 동안인데 모은다고 2, 3일은 갈 텐데 정부가 공무원들 1대1로 유족들하고 전부 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에게 영정을 비치할 거냐 말 거냐 위패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다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유족 배치는 좀 이후죠. 공무원, 우리 공직에서 사람 그렇게 150명 죽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1대1로 하겠습니까? 1대1 매치 된 것은 언제예요? 그 장례식 절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1대1 매치가 된 것은 언제예요? 사고 그러니까 정부가 희생자들의 신원도 파악하지 않은 채 2, 3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원 파악이 돼서 156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된 게 그 이튿날 아닙니까? 신원 파악 다 했어요.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양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수 그리고 향사르고 저러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번이.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희생자들이 왜 가려져요? 이렇게 보니까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뉴욕타임스가 우리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김동규 18세.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래 집돌이었지만 최근에 운동으로 살을 조금 뺀 그는 할로윈 주말을 이태원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군중을 염려하는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박가영 19세. 홍성에서 자란 여대생 박가영씨는 11월 1일이면 20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유학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어머니 최선미씨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상실감과 이런 비극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분노로 망연자실했다. 신혜진 24세. 고려대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한 신혜진씨는 첫 직장 맥힌젠 컴퍼니 서울사무소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요일 부모와 커피를 마신 후 직장 동료들과 이태원으로 외출했었다. 제주도로 출장 갔던 아버지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딸을 찾아다니다가 여섯 번째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노은서 25세.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노은서씨는 애플사와의 면접을 이틀 앞두고 이태원에 갔다.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봤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가꽃다물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상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몇 말씀 드리면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말씀만 드릴게요. 정부는 알고 계신다고요. 몇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 몇 군데를 하시고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왜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했고 그 지금 그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왜 영적을 공개 못하고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다 접촉했습니까? 다 접촉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길래 외신을 파악하는 희생자 명단이 우리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깜깜입니까?